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에요 오늘은 신비아파트에 망부아를 만들어봐요 망부아는 사람의 영혼이 깃들여져 있는 식물귀신이라고 해요 그럼 만들기 시작해봐요 노란색 클레이로 얼굴을 둥글게 뭉쳐놓아요 플라스틱판에 하얀색 클레이를 납작하게 펴놓고요 도구로 삼각형 모양을 잘라주세요 얼굴 가운데로 붙여주세요 망부아의 뾰족뾰족한 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게 붙여주세요 가운데 뾰족한 이빨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이빨을 잘 붙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이빨도 계속 만들어요 이빨을 다 붙였어요 이번에는 눈을 만들어 붙여주세요 빨간색 클레이로 꽃잎을 만들어주세요 꽃잎은 모두 다섯 장을 만들어요 꽃잎을 얼굴에 붙여주세요 꽃잎을 얼굴에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몸을 만들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흰색을 섞어서 연보라색을 만들어주세요 원뿔 모양으로 한쪽 끝이 뾰족하게 모양을 뭉쳐놓고요 뾰족한 부분을 구부려 목을 만들어주세요 다리처럼 뻗어있는 넝클레기를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팔처럼 길게 뻗어있는 넝클 두개를 만들어요 빨간색 클레이를 뭉쳐서 넝클리로 붙여주세요 빨간색 클레이를 뭉쳐서 망부와 몸에 있는 뾰족한 가시를 표현해요 넝클을 붙여주세요 어느정도 굳었을 때 붙여주는 것이 좋아요 머리를 붙여 완성해주세요 그럼 망부와도 재미있게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